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백수 백수 국물 김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하나만 늘어놓고 위치를 좀 바꿔놓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은 국물도 나중에 딱 뜨거워 먹을 것 같으니까 직접 삶은 백수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일도 말로 4일 3일 아 이게 아닌데 음 걸렸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음~~ 나 음악 일파리 맞아요 아흠 저는 원래 소금을 안찍어 먹는데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저는 비밀에 넣어먹을 것입니다 저는 비밀에 넣어먹을 것입니다 비밀에 넣어먹을 것입니다 밥은요? 나중에요? 빵을 마시는 것 같아요 브라이 브라이 머리 가득 설탕 소금 설탕 설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소소시오 배불러진다 벌써 아 아 이거 먹으면 이건 어떻게 먹냐 배에 한 편을 먹죠 먹을 수 있는거 같아 매우 크거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토리 벌써 배부러도 어떡하냐? 으헣헣헣허 음흠 음흠 소금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소금 가지러 갔다 올까요 소금 종류해서 소금에 into 소금을 부서고 소금이 진정해진 연합 소금은 매 ama 아, 아뇨. 중간에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. 요새는 뭐 처음에 좀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어, 아뇨. 너무 많이 넣었으면 국물 가져와서 국물 더 넣으면 되겠지 아 그런가? 그래도 너무 많이 넣었네요 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밥 말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밥 먹어 왜 밥에 손이 갔냐 자연스럽게 밥에 손이 갔나 안 먹으면 좋겠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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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는데. 좋았어. 소금애미인가. 음, 삼진전 했어. 소금애미인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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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노래? 으음. 아래쪽은 못들어봤던거 같네요. 야하 정화된다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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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재밌었고 오늘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으음 김치맛이 나는군요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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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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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 고춧가루 조각 그리고 조각 아 뭐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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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모르겠어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박사소리 괜찮네 마무리할때 이럴때 하면 좋겠다 오우 아하하하하하 아니 고춧가루 으 엥 이빨 2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뇨 아뇨 아빠가 해준 겁니다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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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튜브 라이브는요. 구실벨 뒤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멜비. 아 그럴 거 같아요 부궁자 자칸때문에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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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그거 뭐였냐? 이거 아닌데? 이거였나? 아, 오케이. 아,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생방입니다. 오케이.